정말로 어떻게 된 거야? 죽은 거야? 원고마감 지나고도 3일 된 거 알지? 전화해! 끝! 전화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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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주인 아저씨 있네? 안 바쁜가 봐. 맨날 집에 있어. 전화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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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제발... 전화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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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제발 가지마. 날 데려가줘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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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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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또 술 먹었구나. 들어와. 너 왜 그래? 이게 뭐야? 넘어진 거야. 어떤 놈이야? 제발 내버려둬. 왜? 나 이러니까 보기 싫어? 미치겠어. 네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? 네가 지금 무슨 생각까지 다 알아? 웃기지 마. 너 몰라. 내가 얼마나 아픈지. 병신아. 너 나 사랑하지? 병신새끼! 네가 아는 말라 쳐다보는 다 엮여! 그게 사랑이란 말 없이! 개새끼야! 나도 너만큼 알아. 그래! 나 절대 없어. 매일매일 죽고 싶어. 하지만 넌 네 사랑 아니야! 너부터 넌 네 여자로 생각해! 착각하지 마! 내가 웃기 쉬운 것 같아! 내가 웃기 쉬운 것 같아! 이제 그만해. 내 몸에 숨 대지 마! 절대로 만지지 마! 너 싫어! 싫다고! 몇 번 말해야겠어! 그만해. 나 갈 거야. 다시 가서 때리면 또 맞을 거야. 그게 네 사랑이야. 절대 만지지 마. 다시 갈 거야. 제발 그만해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야! 그 사람뿐이라고! 그래. 사랑 같은 거 하지 마. 오케이. 사랑 같은 거 하지 마라고! 아 tête아. 야. 사랑 같은 거 하지 마. 그래. 사랑 같은 거 하지 마. 사랑 같은 거 하지 마. esenид으로는 어색하냉. 아 Tucson! 난 그녀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